제다이나 시스는 포스로 상상도 못할 가공할 업적들을 이루곤 합니다. 우주선도 들고 날아오는 총알도 피하고 손가락에서 번개를 쏘거나 상대를 치유하거나 머릿속을 읽어서 원하는 것들을 알아내곤 하죠.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다이나 시스 혹은 포스를 쓰는 포스 감흥자들이 도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포스를 써서 돈을 따면 그건 불법일까요? 애초에 그들이 도박장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할까요? 이런 재미있는 질문에 실제로 답을 한 공식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레전드 세계관 말기에 나온 명작 소설 다스 플레이거스가 바로 그 소설이죠. 소설 다스 플레이거스는 영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제시한 미디클로리언 설정과 포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포스와 관련한 수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소설인데요. 그 중에는 포스 사용자들과 도박 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소설에서 펠퍼틴의 스승인 다스 플레이거스는 일련의 이상한 경험을 겪고 있는 콜라이더스라는 카지노의 사건을 조사해보려고 했습니다. 콜라이더스 카지노는 여느 카지노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도박장이었지만 카지노 내에서 계속해서 잭팟이 터지면서 거액의 판돈이 줄줄이 새어나갔고 일이 이렇게 되니 도박장 측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딱 들어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 여긴 플레이거스는 이것이 포스 감흥자의 소행일 것이라 여기고 이 사건의 주범이 자신의 제자로 삼을 만한 자인지 알아보고자 내막을 파헤쳤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루어진 다스 플레이거스와 도박장 주인의 대화는 스타워즈 세계관 내의 도박장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비범한 능력들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우선 스타워즈 은하계에는 도박 활동을 관리하는 갤럭틱 게이밍 커미션 통칭 은하 도박연맹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에 있어서 각종 위험들을 공유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요. 여기에는 포스를 비롯한 다양한 능력을 지닌 능력자들에 대한 건도 있습니다. 우선 도박연맹을 비롯한 카지노와 도박장들은 기본적으로 텔레파시 능력을 지닌 종족들의 입장 자체를 금지합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을 읽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들을 조종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크토치 종족이나 쿼미안 종족, 운바라인이나 젤트론인 등 태생적으로 텔레파시 능력 혹은 그와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종족들은 도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텔레파시를 걸은 다음은 포스인데 포스는 무형의 힘이고 특정 종족에만 발현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처럼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들은 포스 감흥자들의 99%가 제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제다이들은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를 악용하는 고객들의 수배선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제다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낸 100% 옳지는 않은 가정이죠. 제다이 행동강령에는 도박금지 항목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 제다이들이 세속적인 돈과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도박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도박을 자의로 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또한 이것은 시대적인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간 시점은 나부사태 이전으로 제다이 기사단과 은하공화국이 아직까지는 건재하며 대다수의 포스 감흥자들이 제다이였던 시기였으니 말입니다. 제다이들이 포스를 써서 도박이나 주식사기를 했던 전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명령 66호 발동 이후 제다이 생존자 중에는 보탄종족 출신의 카이후도라라는 제다이 마스터가 있었는데 이 제다이는 아예 럭키 투일렉이라는 이름의 카지노를 차려서 다스베이더와의 결투 도중 사망하기 전까지 카지노의 주인으로 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또한 야빈 전투 4000년 전 전직 제다이 출신 제다이 기사가 만든 드레이 신탁회사라는 회사가 저지른 만행도 있었습니다. 드레이 신탁회사는 본래 그들 가문에서 제다이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된 회사로 겉으로는 자성기금을 마련하는 등 선한 행보를 보이는가 했지만 뒤로는 비밀 제다이 분파인 제다이 커버넌트에 자금을 대는 등 부패한 회사였습니다. 이후 커버넌트 조직이 드레이 신탁회사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능력이 좋은 제다이 후보생들이나 기사단을 나온 제다이들을 데려다가 미래 예지를 할 수 있는 제다이 시어로 양성했고 드레이 신탁회사는 그 활동 자금을 대기 위해서 경제 스터디 서클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인 실은 미래 주식 상황을 예견하고 투자하는 집단을 운영하여 수익을 불렸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제다이들은 은하계 시민들의 믿음이라면 믿음인 선입견처럼 도박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 콰이곤진이 했던 것처럼 상황이나 임무에 따라서 혹은 남을 구하기 위해서는 호스로 야바위 주사위를 굴려 조작하는 등 확률을 조작하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사육을 채우기 위해 돈을 딸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스는 어떨까요? 사리사육과 영생을 추구하는 시스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시스와 도박이 관련된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시스는 제다이와 반대로 도박을 너무 시시한 것으로 치부해서 오히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건 그냥 가지면 되지 굳이 도박이라는 확률에 기댈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스 역시 도박을 하는 사례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둘의 규율을 창시한 다스베인이 그 예시인데요. 당시에는 데셀이라는 실명으로 불리던 다스베인은 자신에게 포스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전부터 뛰어난 도박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포스가 아니라 자신이 운을 타고났다고 여긴 그는 어느 날 공화국의 장교들과 함께 사박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패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장교들은 기절 직전이었고 마지막에 그와 사박을 해서 만크레딧을 날린 장교는 칼까지 빼내들어서 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얼떨결에 발현된 포스로 그가 휘두른 칼을 튕겨낸 다스베인은 그 길로 공화국을 피해서 시스 제국령 행성으로 들어가 시스 군대에 입대합니다. 이후 베인은 다스 젠나라는 제자를 들인 이후에 사업도 시작했는데 사업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포스 능력을 간간히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평범한 포스 감흥자라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의 다스 베인처럼 본인에게 포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다이도 시스도 아닌 포스 감흥자라면 포스는 재력 상승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제다이나 시스로 길러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스에 감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포스는 대체적으로 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포드레이서를 운전하고 누군가는 희한하게 촉이 아주 좋고 또 누군가는 운이 연관된 게임을 잘하는 식으로 말이죠.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가 포스에 투영되면서 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박장들은 의심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포스와 관련된 수치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카지노주의는 정확히 어떤 검사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정황상 미디클로리언 수치를 검사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이 혈액검사지 이런 회색 시대에 있는 포스 능력자들은 사실상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미디클로리언 수치 검사라는 것도 어떤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단 뛰어난 운을 보여야 그 후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 카지노 터리범의 주인공 또한 제다이도 시스도 아니지만 포스 능력을 지닌 변신 종족인 쉬도 종족이었습니다. 쉬도 종족은 스타워즈 세계관 내에 있는 변신 종족들 중에서도 특히나 변신 능력이 막강한 종족으로 유기체는 물론이거니와 바위나 나무로도 변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명도 길어서 500년까지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례적으로 포스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사기꾼으로서는 가히 최강의 스펙을 가졌던 이 쉬도 종족은 플레이커스의 위협에 의해 잠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포스 감흥자들 때문에 은하계 경제가 파탄나면 어떠나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스타워즈 주민들에겐 다행히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다이가 강성하던 시기에도 제다이 기사단은 만명 남짓한 규모로 은하계 전체 인구수를 생각했을 때 소위 99%의 포스 감흥자들이 다 합쳐서 만명이라는 것은 포스 감흥자의 숫자가 정말로 극소수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들이 거의 다 제다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도박장에서 포스를 악용하는 포스 감흥자의 수는 더더욱 극소수였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증명되긴 했지만 소설 속 카지노 주인장 또한 자기가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사업하는 동안 포스 감흥자가 카지노를 터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베인 이후의 시스 군주들도 이미 도박 따위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상황이었습니다. 베인계 시스들에게 위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돈이 중요했고 시스들은 이 금융계에 녹아들어 은하계 자본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쥐락펴락했습니다. 다스 테네브루스는 시스의 계획을 위해 금융조합 쪽에 오랫동안 손을 썼고 그 결과 그의 제자였던 다스 플레이거스는 범은하 금융조합과 연계된 은하계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인 다마스크 홀딩스의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플레이거스의 제자인 다스 시디어스 즉 쉬브 펠퍼틴 또한 나부 행성의 귀족 출신으로 젊은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살았으며 시스가 된 이후로는 은하계 모든 것들을 쥐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스타워즈 은하계에서 포스 감흥자들이 도박장에 가서 능력을 악용할 가능성은 만일 그들이 정말 절박하게 돈을 따야 하는 제다이나 시스라면 혹은 제다이도 시스도 아니지만 포스가 운의 형태로 발현되는 포스 감흥자라면 확률이 제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후원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을 alleviate 차암 accident